윤석열 정부가 국가 차원의 반도체 연구소, 이른바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소를 만들어 시비치팬, 반도체 제조공장을 구축하고 여기에 극자외선 장비 등 최첨단 장비를 들여 첨단 공정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입장을 밝힙니다. 해당 분과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소의 설립과 관련한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바 있지만 인수위 차원에서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소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.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전국에 산재된 대학 및 공공팸에 낙후된 시설 및 기능을 고도화하고 대학 및 공공팸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해 산학년 협력을 촉진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이미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대학 및 공공팸 운영기관을 예를 들자면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, 한국나노기술원,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,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있습니다.